다 조선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십쇼 여러분 조선사람이 나리키려주세요 어이수! 어이쉬! 한쪽 손을 올리고 하십쇼 한쪽 손을 올리고 하십쇼 어이수! 어이쉬! 반대편 손을 지화자까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저희가 중간에 함성 시작하면 여러분이 함성 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함성 시작! 우와! 그리고 중간에 랄라랄라랄라 좋아! 하는데요 거기에서 두 팔을 높이 올리시면서 좋아!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랄라랄라랄라랄라 좋아! 좋아! 랄라랄라랄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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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수고하! 하하하하 네 그러면 저희 풍물연곡 한번 신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성 시작하면 함성으로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포들과 일본의 벗들 우리 민족의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함성 시작! 하하하하 분위기 옳은 분들 앞에 나와서 춤을 추십시오. 대략 동일의 춤을 추자 너흘너흘 눈물 없는 사연이야 두덤더덩 춤을 추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 어이없은 동일이여 너를 더 번쩍 들어올려 내게라 동일이야 내게라 동일의 춤을 추자 두덤더덩 춤을 추자 철조망을 끌어내고 더덤더덩 춤을 추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 어이없은 동일이여 너를 더 번쩍 들어올려 내게라 동일이야 너를 더 번쩍 들어올려 내게라 동일이야 우리 바람 불어올리 우리 바람 불어올리 우리 동호하나는 어깨춤이 절로 나네 우리 바람 불어올리 우리 모두 어깨 걸고 동일 노래 불러볼게 너도 나도 얼쑤 너도 나도 얼쑤 너도 나도 얼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매일이면 처음으로 동일조도 불가하겠네 여러분 좋습니까? 네 네 함성 한번 다시 칠게 함성 자 함성 시작 한 번 더 시작 좋다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통일세상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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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세상 열어보세요 우리 동포 힘을 합쳐 동일세상 열어보세요 실천하세요 공동선언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공동선언 실천하세요 경패 여러분, 일본의 권님 여러분, 아리라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더 신나게 추모! 앞으로 나오세요, 춤추모! 아리라라 아리라라 나라인 아리라라 고개도 넘고 간다 나를 못 잃고 가시는 힘을 아시는 힘이 다 소만 변한다 아리라라 아리라라 나라인 아리라라 고개도 넘고 간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야 우리 민족이 제일이야 다 항상 생선만 화합리에 따라가세 우리 민족만세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